저와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. 저와 탓이 아닙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하를 탓하지 마십시오. 그 아이가 고려해진다면 그건 세자 때문입니다. 그 아이가 차가운 땅에 묻힐 때 저 앞에서는 무얼 하셨습니까? 그 역시 세자 때문입니다. 그 또한 세자 때문입니다. 그 모두가 세자 때문입니다. 저라면 지켰을 것입니다. 제 전부를 걸고서라도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냈을 것입니다. 저하께서는 지키지 못하셨습니다. 지키지 못하셨습니다. 또 같은 꿈을 꾸셨어야 합니까? 자, 전화. 우는이야? 예, 전화. 나가자. 바람을 좀 쐬야겠다. 아멘